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SEC가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리플을 기소했죠. 그 다음에 크리스 라슨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두 분도 다 리플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이 클레이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의 행동이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 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하고 저는 이 일이 리플과 제이 클레이튼이 사이가 나빠서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일의 파장이 어디에 미치냐면 미국의 암호화폐를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는 이런 크나큰 일을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걸 하자마자 바로 사퇴를 했어요. 이분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퇴하기 하루 전에 이걸 발표하고 그냥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이게 미국 화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동감할 수도 있고 동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을 동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제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태가 발생해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우리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조직이잖아요. 얘들이 SEC가 리프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후까지 비트코인은 9%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은 놀랍게도 32% 정도 더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더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떨어졌거든요. 보면 0.75%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하고 이더리움은 별 타격이 없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16% 타격이 있죠. 그 다음에 호라이전은 25% 타격이 심해요. 얘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호라이전은. 그 다음에 스텔라 루맨이 13% 정도. XRP가 40% 정도 떨어졌어요. 40% 정도. 그 다음에 지캐시가 7%. 그래서 큰 영향을 받은 건 2개 정도가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전, 스텔라 루맨, XRP인데 그 중에서 이 두 개, 호라이전하고 XRP인데 XRP에 대해서 제가 그레이스케일이 XRP를 어떻게 팔았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16일 날 18.4 이었어요. 그 다음에 17일 날까지 샀어요. 그래서 22.4로 늘어났죠. 18일 날 팔았어요. 조금 팔았어요. 얼만큼 팔았느냐. 1%도 아니에요. 0.8% 정도 팔았어요. 21일 날 얼마 팔았냐. 6% 정도 팔았어요. 리플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22일 날 10% 정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진 후, 발표가 난 후에 23일 날 26% 정도를 팔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이 SEC가 이걸 발표할 거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SEC가 깜짝 소리를 한 거다. 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리플사를 기소했죠.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할게요. 연방법원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에. 리플이 XRP 매도 당시 현지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 투자자 보호법 위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리플이 2014년부터 미국과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미등록증권을 발행을 통해 XRP로 알려진 디지털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불법이다. 리플이 노동력 제공 및 시장 조성 서비스 등 비현금성 제어자들에게 그 대가로 수십억 개의 XRP를 분배했다는 내용. 이건 자기들끼리 XRP를 주고 줬잖아요. 개발한 사람들한테 몇억 개씩, 10억 개씩, 50억 개씩 줬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EC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들끼리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다음에 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하고 크리스 라셈 공동사업자를 기소를 했어요. 이 두 사람. 기소를 했거든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된 XRP를 설계를 하고 판매했으며 총 6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증권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6억 달러. 그다음에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리플의 미등록증권 판매 과정에서 리플의 비즈니스에 대한 적합한 공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퍼블릭 마켓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쇼를, 이런 걸 했죠. 그러면 SEC가 한 미등록증권 판매 이게 뭐냐. 이전에도 이거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어요. 첫 번째 인터넷 스타트업, BCOT, 블록체인 오브 띵스 블록체인지 오브 띵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1,300만 달러의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데 대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부과한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SEC는 BCOT가 ICO를 통해 판매한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리플하고 같은 경우죠. 증권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SEC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 리플도 승인을 받지 않고 XIP를 판매했다. 그래서 한 2%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25만 달러 이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EOS 개발사 블록원이 있었죠. 미등록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록원은 지난해 5월 아주 오래된 일이죠. ICO를 통해 4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얘들은 40억 달러. 리플은 얼마? 13억 달러. 40억 달러의 어떤 벌금? 2,400만 달러의 벌금. 중요한 건 얘들은 벌금만 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회사는 벌금 플러스 영업정지까지 당했다는 거죠. 영업정지. 그래서 리플도 차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벌금을 내고 증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벌금뿐만 아니라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분교별로 S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 지금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판매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리플과 같은 경우가 한두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말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자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ICO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어요. 당시 SEC는 토큰 판매가 연방증권법에 적용되며 정보 공개 대상이라며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과 같은 케이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올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어제 그렇게 사단을 내고 리플을 한 40%, 50% 폭락시킨 이분이 XRP를 폭락시킨 이분이 어제인가 오늘 새벽인가 사퇴했죠.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웃긴 건데 사퇴하기 하루 전날 이런 사단을 만들어놓고 사퇴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에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클레이튼은 2017년 5월 SEC 수장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임기는 내년 6월까지에요. 내년까지인데 오늘인가 어제 사퇴를 했어요. 클레이튼이 수장으로 있는 SEC는 지금까지 접수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TF 승인에 앞서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때까지 견제해왔죠. 그래서 ETF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기각시켰습니다. 오늘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로 들어갈게요. 제이 클레이튼 회장은 중국의 암호화폐를 넘겨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클레이튼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성공했죠. 그러나 그는 혁신에 대한 지원,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지원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차세대 미국 금융기술의 물결을 손도한 SEC 회장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부흥시킨 SEC 회장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을 중국의 통체로 넘겨준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인지 여러분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클레이튼 임기 동안 경쟁국과 중국이죠. 정치적 이해가 암호화폐 중에서 숭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제이 클레이튼이 중국의 정치적 이해하고 거의 맞닥뜨린 그런 결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 회장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SEC가 중국 채굴업자들이 지배하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SEC에서 승인을 했어요. 다른 암호화폐는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개를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까는 게 아니라 이 채굴 시장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굴 시장에 압도적 채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압도적으로 중국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걸 까는 게 아니고 이 채굴업자들의 파워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SEC가 미국 개발 기술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기업들을 미국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 누웬스 또는 XRP 또는 다른 미국 암호화폐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클레이트는 중국이 지배하는 규술이 1위와 2위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워싱턴 심사관인 존 레프 크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정보 국장은, 그러니까 존 레프 크리프 국가정보 국장은 지난달 클레이트 내장한테 편지를 보냈죠. 모든 채굴의 절반 이상이 그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피해는 암호화폐 자체에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XRP라든가 이런 우리 암호화폐에 심각하지 않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지금 XRP가 다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다는 사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XRP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두고 있으며 거래의 95%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SEC는 미국에 있는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가 XRP는 증권이라고 판명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페닉셀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95%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XRP 또는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명명되지 않은 통화를 중심으로 혁신하는 미국 회사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RP는 괜찮은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사들은 위험하다 이 조치가. 그래서 XRP, 암호화폐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너무 그렇게 페닉셀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런 야단 박스 떨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제미니하고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 미국 개방 거래소는 이제부터 증권이라고 판명되는 모든 암호화폐를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삭제해야 돼요. 이더나 비트코인의 코인을 상장한 미국 거래소는 만약 거래를 하고 싶으면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됩니다. 획득하지 않으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 빼고는 다른 암호화폐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XRP 문제라고 지금 콧방귀 끼시는데 이건 XRP 문제뿐만 아니라 이더하고 비트코인 제한 모든 암호화폐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황폐화될 거예요. 이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 탄성에 채택한 입장과 정확히 반대라는 거죠. 옛날에 미국이 인터넷을 채택했을 때 아주 과감하게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SEC가 하는 이 형태는 정확하게 반대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결과는 그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중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기 위해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국에게 중요한 기술을 모두 넘겨줄 것이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사람들도 있죠.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는 추정자들이 있는데 이 추정자들은 오랫동안 리플 및 기타 영리 기업을 비트코인의 카우보이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상당히 미워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경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아요. 암호화폐에 있는 우리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리플을 깠잖아요.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런 향상이. 더욱이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채굴업자들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중국 정권이 중국의 채굴업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결코 유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캔브리지 대학에서 발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마이닝 맵에 따르면 중국은 비트코인 글로벌 해시율의 65.8%를 통제하여 미국의 2인 미국의 7.24%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8월 달 블로그에 게시를 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정말로 중국이 새로운 기술 및 경제 냉전에서 승리하도록 허용하고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내용을 게시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회사의 또 다른 최고 경영자는 더욱 격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임원은 이명성을 주장하는 이 임원은 이명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컨센서스에서 SEC가 민주적 합의 통화 중 하나를 중권으로 선언한다면 SEC가 이 산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 다른 암호화폐들은 다 죽으라고 한 것하고 똑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 밖에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지 말고 미국 외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하고 똑같은 조치를 취한 것하고 똑같다. 또 다른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관련된 저명한 자산관리자는 이것은 전체 산업에 좋지 않다. XRP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XRP가 안 좋으니까 XRP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건 XRP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알트코인들도 같은 위험성에 처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미국 기반 기술을 증권으로 선언하는 투표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2017년부터 SEC 회장으로 제이 클레이트는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와 같은 목표에 대해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텔레그램과 톤 아시죠? 텔레그램 톤 아시죠? 블록체인 프로모터인 파벨 두 로프는 SEC가 톤에 소송을 제기한 후 6월에 투자자에게 12억 달러를 발언해야 했죠.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클레이튼의 SEC는 클레이튼이 재직했을 때 SEC가 한 형태를 보면 3,100건 이상의 집행사건을 추적했으며 거의 170억 달러의 저장적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클레이튼 SEC가. 정말 이것은 인상적인 업적이죠. 그러나 클레이튼 회장이 미국의 암호화 산업을 죽이면 차세대 미국 금융기술의 물결을 시작한 SEC 해장으로 기억되는 대신에 그는 미국의 암호화 산업을 중국에 넘겨준 산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한 제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많은 뉴스들을 취합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제 생각과 많이 맞닿아있다. 맞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취합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한 내용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 사태가 터진 후에 제가 많은 미국에 나온 기사들을 취합을 해서 이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시고요. 너무 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댓글에 너무 많은 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참고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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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